야 이분 뭐야! 야 이분 좀비한테 쫓긴다! 아이고! 이거 잘 가요! 잘 가! 이거! 아이고! 이거 고생이 많네! 이거! 나 돌산인데? 뭐야 누구야? 총 있습니다! 저 총 있습니다! 형씨! 어! 근데 이게 총 맞아서 죽으실라고! 이거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이번에 즐겨볼 컨텐츠는요! 베이즈라고 하는 좀비로부터 살아남는 생존기 형식의 미니게임이에요! 그냥 쭉 아이템같은거 파밍하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형식의 서버에 있는 게임입니다! 한번 저희가 체험해보도록 할게요! 자 일단은 여기가 로비인데요! 사람들이 짱 많죠! 여기서 렘즈를 칩니다! 스폰을 치면 월드에 랜덤으로 떨어지게 돼요! 우와! 사람들이 싸울 수 있지 않아? 근데 이거 사람 죽이면 안될거야! 패널티가 있을걸? 사람 죽여도 되는데 휴메니티가 떨어져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코어보디에 휴메니티가 떨어져요! 머더할 수가 있죠! 오빠 템파밍하러 가자 집있다! 여기 사람있다! 내가 이 집을 가꾸고 있을게 죽일수있나? 요런거 죽일수있나 이분? 죽였어 죽였어! 사람 죽였더니 머더 하나 들었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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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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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사람 죽일수있네 이거 아 이거 그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? 화났다 쟤 화났다 어?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더니 이분 뭐야 이분 뭐야 뭐야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깐두로 올로 깐두로 올로 오케이 요런걸로 HP 채우고요 이거는 배고픔 채우는거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좀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나를 다가 우리 붙어다녀야 돼 좀비한테 쫓긴다 우리 형 어디야? 좀비한테 쫓기는 분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뭐야 뭐야 안돼 나 죽었어 야 죽었어 아 나 이게 먹고 먹히네 어 총이다 어 총 먹었어? 이게 총이 있어 총이 있어 짠 파멸을 잘하다보면 총알 뭐 필요한거야 이거? 어 총알 없다 피스톨 피스톨 뭐하시나요? 뭐하세요? 뭐하시나? 죽이고있지 템 먹고 여기 뒤에 사라졌잖아 야 이게 맞아 깐두롤 깐두롤로 싸웁시다 나이스 죽였어 도망갈래 배고픔 채워 버려 총알은 얻었는데 총이 없네 이게 막 마을같은데서 파밍을 좀 해야되는데 아 뭐야 뭐야 살려줘 살려줘 야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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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막 뭐 거미주같은데 갔더니 피잖아 아 그래? 조심해야돼 아 이거 배고픔 짱빨리잖아 사람이 나 죽였어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니까 나 갇혔어 어딘데 너 총 얻은 곳으로 와봐 누가 나한테 총 쏘고 있네 이게 깡팽을 던질 수가 있는데 야 이거 다 여기서 싸우느라 난리야 사람들끼리 난리 났어 이거 아 이거 좀비 죽이는 데이지 게임인데 이거 사람들끼리 난리 났네 이거 여러분들 서로 죽이지 마세요 나도 좀비가 되겠어 아 가죽바지 얻었구만 총도 얻었다 나이스 아 여기 이말 다 털렸다 싸울래요? 아까 본건가? 이분 먹을게 많아보여 좀 멀리 가야겠어요 여러분 어? 그냥 죽이는거야 나도 나도 죽였어 약탈 게임이야 이거 이거 템파빈 게임이야 왜왜왜왜 얘들아 우리 있잖아 서로 죽지말고 일단 우리 뭉치자 내가 한명 죽였거든? 템 엄청나왔어 아니 이 사람이 날 먼저 죽였어 아 그래? 안 죽겠지? 아 이거 누구야 아 이거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마세요 그래요 저는 좀 딴 데로 가볼게요 나는 도적 딴이다 야 이분 뭐야 야 이분 좀비한테 쫓긴다 아이고 이거 잘가요 잘가 이거 아이고 고생이 많네 이거 어 이거 좀비 세 마리한테 쫓기네 저거 야 X00으로 만날 00에서 만나자 뭐야 이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으면 나무 검하고 바죽 바죽 가보소 이렇게 많이 매터 아 그래? 4개씩 매터 살인자다 왜 오세요 아 이분 우클릭으로 던지셔야지 이거 아 이거 MT캔 이거 오 뭐야 MP5 어 있잖아 어허허허허허어 저 4명이 쫓아오거든요 어? 나 나 나 지금 꼬리잡기 하고 있어 꼬리잡기 아 이분 배고파서 아파 배고파서 아파 배고파서 아파하나? 어 어 누가 나친다 나 어떤 분이 막 댐벼가지고 죽였거든? 총알하고 총 완전 많아 아 그래? 대박 야 그러면은 X, 0, Z, 1000에서 만나자 나 다와가 어 나도 나 100 남았어 나 700 남았어 저기 성각있는데? 야 저기 좀 성있다 어 신기한거있다 저기 돌산 돌산있어 돌산 그리로가 어 그래그래 나 돌산 여기서 파밍해보자 거기 지금 사람 가고있어요 조심해요 어 여기도 마을있다 어 돌산보인다 여기 마을있어 저기야? 나 돌산이 돌산보인다 어 돌산 어 나 뭐야 뒤에서 누가 쳐 야 이거 다 쫓아와 사람들이 야 야 내가 오그로를 끌게 너네가 아이템 파밍을 해서 이 사람들 정리해줘 아 너무 세네 3명이야 이꾼아 살려줘 내가 돌산쪽으로 갈게 야 빨리와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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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간다 나 총 들고 간다 오케이 돌산 빨리 하고있어 500 남았어 뭐야 뭐야 어 좀비 좀비 돌산 야마카시 하고있어 지금 어 그래? 야 빛컨 나 돌산이야 야 먹을거 완전 많아 야 돌산말고 이상한 나무집있어 그래 그래 그쪽에서 사람들 다 가고있어 지금 그쪽에 끌리고있나보고 어 저거 빛컨이 아닌데 어 이분 뭐야 이분 뭐야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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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산 아래있어 이러지마세요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죽지마 누가 뭐 던져요 야 먹을게 없어 야 불고픔 내가 갈게 어디야 떼고픔이 나도 몰라 야 나 죽는다 돌산 돌산 위에 멋있는 건물 있다 뭐야 야 나 돌산이야 살려줘 다가 아이 아무것도 없네 이거 나 지금 마이너스 300이야 내 뒤에 끝까지 쫓아주신 분 있네 아무것도 없어 끝까지 쫓 먹을 거를 좀 구해야되는데 좀비를 잡아도 먹을 걸 줘요 좋아 나 나 나 파스타도 있다 오오 파스타 되게 많이 차 나이스 죽였어 어 죽였어 죽였어요 이거 뼈는 필요없지 오 나이스 어 사람 죽여가지고 나 살았어 기사에서 어 막 싸워 누구야 오케이 아 좋아 오케이 와 나 멋있는 건물에 갔다 오 돌강 오 나 방금 살인에 살인 현장으로 못 갔겠다 오 샷건 샷건 총 아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나이스 먹을 거 짱많아 오 이 멋있는 건물 뭐지 여기 나 사람 되게 많이 죽였어 어 진짜 오 야 총이다 총 먹었어 히메니티 몇이야 오 뭐야 오 총알라 나 히메니티 560 오 나이스 나 히메니티 나 히메니티 나 히메니티 나 히메니티 나 히메니티 나 히메니티 마이너스 6900 하하하하하핫 야 나 완전 살인자야 나 나 5명이나 죽였어 아 그래? 어 여깄다! 그 사람있다! 안녕하세요! 나 돌산에서 까불다가 안녕하십니까? 그냥 살인자 컨셉으로 가야겠구먼 나도 살인자야 살인자인게 편해 오케이 이제 좀 안정화됐어 어휴 죽을 뻔하다가 나 돌타맞어 돌산 어? 돌산? 총있습니다 저 총있습니다 형씨! 어디 총 맞아서 죽으실라고 이거 헨테 성입구 여기 사람 많아 여기 헨테다 여기 여기 나가야겠다 여기 나가야겠다 여기 나가 나가 야 나도 돌산으로 갈게 헨테 나 죽어 어 야 이분 이 살인자 내가 죽게 누구누구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템 짱많아 먹을거 쩐다 이거 뭐야 어? 라이터인가? 살인자 되면은 닉네임 빨개지네 그래 닉네임 빨개져 나이스 모르겠네 안 보이네 와 이거 템 보소 어 좀비 좀비 어 좀비 짱발라 아 잠시만 아 그 도끼 별로 안쓰 빨강 도끼? 어 그 데미지 플러스 3일걸? 아 좀비 오네 좀비 오네 이 암마 오케이 다 잡고있다 지금 나도 아까 돌검 있었는데 짱잘죽이네 나도 총있어 야 나 휴머니티 어떡하냐 마이너스 14,180인데 나는 근데 사람 죽인만큼 좀비도 죽여서 높았어 아 그래? 그래 나 4,500인데 돌산 돌산 발견 나 돌산있고 아무도 없음 아 그래? 나 죽었음 돌산 나 돌산인데 아 그래 일단 우리 둘이 만나자 형 여기 시체 완전 많아 내가 다 죽였어 아 그래? 자랑이다 자랑이다 80에 천, 90에 천으로 와 90에 천? 내가 다 죽였어 다 죽였어 정 들고 있는 양반이 있는 것 같은데 90에 천으로 갈게 내가 어 뭐야 왜 아프지? 그거 그거 출혈 아 출혈 아 멘디지 아 이게 요걸로 요거를 딱 사용하면 출혈이 없어져요 오케이 좀비한테 맞으면 이렇게 피를 흘립니다 어 댐 먹을 때가 아닙니다 좀들고 있는 양반 으아악 어 당이다 야 여기다 야 여기다 어디 야 뭐 먹을 거 없는데 딱히 어? 여기 다 시체야 다 쓰레기인데 어 당연히 내가 다 챙겼으니까 신발이 없네 가죽신발이 나 있어 총이 두개있거든 내가 거기 가면 죽게 하나 어 있자 어 여기 형 여기 총있다 총 어디 어디 이건 뭐야? 와이어 커터 아 이거 와이어 제거하는게 있구나 놔두고요 이거 불러 어 뭐야 뭐야 누가 놔쳐 GTD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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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분 피틀도 안한 분이 뒤에 좀비 뒤에 좀비 피틀도 안한 분이 오케이 총알같은거 먹어주고요 여기도 빨.. 빨간 애 그 아무리 완전 살인마야 야 저기있다 저기있다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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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있어 여기 사람들있어 여기여기 야 나 맞추는거 아니야 나 맞는거 같은데 아니야 이분 이분 빨개 이름 빨개 어 어 가고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요 병맞춰 병맞춰요 병맞춰 어 있자 아니 지금 난 가죽 풀셋인데 어? 아무것도 안입고 계신 분이 그러게 야 이거 있잖아 잘 찾아보면 철도 있는데 철 어 야 닭 너 싸우고있어? 어 너 죽는거 아니야? 아니야 내가 죽을리가 없잖아 90에 1000? 야 여기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여기여기 이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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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퍼맹 좀 하고 가야겠다 나도 좀 틀려야겠다 몇군데 저분 살인자 저분 살인자 형 뒤에 살인자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어 짱많아 여기 어 있잖아 이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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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죽였어요 형 뒤에 야 입구에 살인자 완전 많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죽여 나이스 죽였다 됐어 됐어 오케이 야 여기 뒤에도 있네 야 우리 있잖아 딴 데로 가자 나 나 홀로 템파밍 중 나도 아 나 뒤에 쫓아와 사람들이 여기 말고 다른 데로 더 멀리 가보자 마을 발견해 해이 프랜 이게 마을에 상자가 있다 그랬거든 나 마을 나 지금 마을 발견할 듯 오케이 너는 발견했어 야 여행가자 여행가자 닭 여행가자 오 돌검이다 갔어 나 휴무니티 마이너스 7천이야 나 마이너스 16,000 나 마이너스 9,200 뭐야 살인자들 아니야 나 살인자 열한명 죽였거든 나도 난 원래 착한 시민이었는데 어떤 분이 손빵했다고 야 여행가자 여행가자 저는 털고 있을게요 마라나 털어볼까 잠깐 뒤에 두 사람 쫓아 알아라 처리하게끔 잠깐만 야 이분 살인자가 아닌데 이분 살리기 살려주자 아니야 아니야 죽여야돼 안 돼 잠정적 살인마인가 잠재적 살인마 아마 아마 싸우다가 죽어서 초기화된거일수도 있어 맞아 야 여기 뭐 이상한거 있어 전생에 살인자 쿠션이 이거 뭐지 여기 뭐지 어 야 여기 뭐야 야 여기 마을 있다 아 니들 니들 야 여기 파밍하자 오케이 형 음식 얼마나 있어 음식 나 캔 9개랑 펩시 4개 나 캔 17개 나도 캔 17개 펩시 7개 형아 여기 어 잠깐만 야 너 뒤에 뒤에 살인마 있어 뭐야 이분 살인 이분 내가 죽였었는데 아 그래? 계속 좀 죄송하네 아니 이게 진짜 좀비가 살아 유저가 좀비네 이거 이거 뭐야 어 저기 상자있다 가세요 가세요 총 쏠거니까 아 아무것도 없네 모자 있었네 오케이 총 하나 줄까 깐지용으로 어 여기도 있다 어 좀비 뭐야 이거 아 아무것도 안들어있네 뭐야 쉽네 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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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저기 형 지준비 좀비 다들 어디야 아이고 또 여기 사람이 있네 이거 누구지 여기 이미 이미 와있는 분이 계시네 이거 죽여야겠다 우리 500에 800 내가 왕이다 이거 죽이면 이거 죽이면 뭐 나올거 같은데 나이스 500에 800 형 여기 사람 많아 아 그래 나 마이너스 500인데 권총도 있다 권총 돌검있다 철검있다 철검 철검 어디 돌검인가 이거 돌검같은데 돌검이야 돌검이야 아이 깜짝이야 에이 아 이거 내구도 합쳐도 되죠 500에 800 갈게 우와 거미줄도 해주네 오 여기에 총알 총알이 15개 먹었어요 저 지금 100에 700 요거는 총알이 없고요 저격총알인데 저격총 나 총 3개야 가자 가자 이거 조합이 안되네 되네 쟤쟤쟤 그래서 내구도를 좀 합쳐요 조합 조합 안되네 조합 안되네 조합기 없으면 안되지 않아 조합 막혀있네 휴메니티 마이너스 1500 야 가자 가자 너 좀 착하게 살았구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보자 오케이 500에 800이에요? 어 500에 900 500에 900 여기 시체들 뭐야 이거 그거 혹시 사막마을 아니야? 어 나이스 내가 거기서 다 털고 나왔는데 아니 여기 사막마을 아닌데? 성같은 성같은 어 이거 뭐야 여기 총 든 사람 있어 반갑습니다 살인자 살인자들 반갑습니다 저 다와가요 500에 800 아이고 그 잠수를 타시면 안되죠 잠수를 왜 타고 계세요 어 나이스 총 오 깜짝이야 와 이 사람 먹을 거 30개 있었어 MP5? 이거 없는 총 같은데? 어 이거 총알 15개 있어요 오케이 요것도 15개 총 2개 저 다 왔어요 다 왔어? 사막마을 어디요 어 이 빨간 도끼 뭐야? 쎈건가? 여기 어 별로네 빨간 도끼 약해 여기 3이네 어 뭐야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었어 야 죽었다 와 아니 나 물에 꼈어 물에 꼈어 와 와 와 어디야 어디야 내가 도와주러 갈게 형 복수했어 어 야 근데 거기까지 언제 가냐 뭐야 저분은 선량한 시민이라 막 야 거기에 거기 선량한 시민이라? 선량한 시민이야? 와 저기 저기 좀비를 많이 잡았네 야 잡자 저거 잡자 어? 어 감히 선량하게 우린 사린다 아 이거 아 뒤에 칼질하면서 쫓아오는 분들 뭐야 이거 무서워 죽겠네 어디 선량한 척해 어디 뭐야 이거 환났어 나한테 환났어 어디 나 죽인 사람 죽이면 총 짱 많은데 총알이랑 나 근데 이게 식량이 모자라서 이거 못 달릴거 같은데 나 식량 100개 있어 100개 헉 나도 거의 안 70개 있는데 어 우리 기자야 죽였다 아이스 죽였다 어 죽였다 어 죽였어 죽였어 좋아 어 아이템 좀 먹었어 이게 그거 먹을거 안녕하세요 아아아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세 어 빨리 템퍼밍 하다가 psy 아 이게 랜덤으로 스폰 되는구나 이거 먹을거 먹으면 피차네 야야야 니 붕데 붕데 붕데가봐 먹으면서 싸우면 유리해 야 이게 펩씨 먹으면 피 잘 걸? 먹으면서 싸우면 죽소? 죽었냐고 죽었냐고 야 욕하는거 같다 이럴 샷건! 우진님! 답이 알려주면 우리가 갈게 여기 900에 700 나 좀 마주 와줄래? 나 지금 먹을게 없어서 더이상 여행을 못 떠나 나 여기 있을게 아 쫄지마 저 분 모자밖에 없어 나 여기 있어! 사막 한가운데 있어 800에 800! 제발 와주면 안될까? 알았어 일로와 구조대가 간다 살려줘 아 잠뜰이 누구야! 아 이거 뒤에 죽여줘! 나 죽겠다 나 죽어 나 죽어 피 없어 오 구세주들 아 고마워 먹을거다 열일곱개다 돌검은 없니? 갑옷 갑옷 돌검 뒤에 뿌렸어 여기에 먹을거 오고싶게 야 너 먹을거 왜이렇게 많냐 어디 어디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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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나이스 야 이게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네 야 철 철 철 야 총 있어 총 있어 야 도망가 이거 도망가 잡아야돼? 잡을 수 있나? 저거 파밍해야 돼 저거 파밍하면 대박이다 저거 파밍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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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따 먹으면서 저거 죽이면 대박이야 저거 죽이면 대박이야 오 나이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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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? 철풀쎄? 어? 철풀쎄? 왜왜왜왜왜 이거 이거 입어 어 고마워 고마워 야 쫀다 야 완전 득템 어? 다 뿌려줄게 사막에 계십니까? 완전 득템 아 바지 바지는 내꺼다 저거 몇에 몇이에요? 오오 야 쩔어 야 이거 바지 먹어 바지 먹어 여기 700에 800 아 이거 헐벗었네 헐벗었네 야 쩔어 야 이제 안죽겠는데? 대박 야 총 총 총 남는거 하나만 총 여기 이거 오케이 이거 스나이퍼총은 어디있지 여기 일단 총 총도 갖고있고 저기 마을 털려 나 그 총은 있어 파마스 야 마을 털러가자 마을 어디 어디 마을 저기요기 여기 오케 가자 가자 와 우리 이제 장스해 야 500에 800이야 500에 800 아 쩔어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서워 500에 800? 다 안이 봐 야 700에 800쪽으로 오면 마을 하나 있어 아 그래? 나 지금 한 명 처리했거든 일로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일로와 루티님 일로 어디 어디갔어?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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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털러 떡볶이 털러 털러 얌p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